다만 그만큼 몸뚱이가 약하다는 정도? 아 좀! 오오오 야 아 진짜 나 저 난쟁이 너무 싫어 저도 난쟁이 너무 싫어 난쟁이 똥자루 씻기 아 밟히기 한 번에 피가 엄청 까인다고요? 그거는 그냥 회차가 높아서 원래 거의 밟기가 댐지가 높을 것도 있고 그냥 회차가 높아서 일단 안고 갑시다 자 아 진짜 목이 됐다 네 마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도 생방하며 올게요 빠이빠이 네 안녕히 가세요 내일도 하려나? 내일이 금요일인가? 글쎄요 내일 닥소방송을 하려나? 요즘 너무 닥소만 해가지고 다른 방송을 할지도 아 안닿잖아 에바야 저거 항상 보면 환정이 그래 나이 방금 좀 바로 좀 네? 좀 바로요? 좀 바로 뭐를 말하시는거지? 이러니 내일도 닥설을 안할 수 없죠? 어디 한번 아 순 안가져왔다 순 안가져왔다 아 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기 위에 일단 저것 좀 처리해 놓고 봅시다 안녕하세요 마녀의 눈술 빼앗은 마니입니다 닥소에서요? 닥소에서 아니면은 그냥 설정이 어잇 피가 조금 적은거 같으니까 이거넣깁시다 헬로우 자아 내가 재밌는걸 보여 드릴게요 내가 재밌는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으쌰 으쌰 가드브레이크 하기 어렵다구요? 가드브레이크 하기 어려운 분들은 방패로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어차피 똑같구나 키는 키는 똑같구나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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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아이 참 곱게 떨어지면 곱게 떨어져주면 곱게 떨어져주면 참 좋을텐데 꺄압 됐어 어 살았니? 살았네 어디니 저거 야 그레렛 어디갔냐 어디갔죠 얘? 야 잠시만 이 자식 보소 살았네 근데 내가 니보다 깡질이 세다 내가 너보다 깡질이 많이 세다 내가 너보다 깡질이 많이 세다 쉽죠? 애 따라트려요 쉽게 잡으려고 보통은 죽는데 살아도 그래도 뭐라 해야지 어? 저렇게 하면 살아도 일단 엘트는 몇개 더 쓰니까 더 쓰게 하니까 아 근데 저게 보통은 몇대 맞았잖아요 몇대 맞고 저렇게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데 회차가 높아가지고 쟤도 피가 많나봐 응? 쟤도 피가 많나봐요 그래서 안죽은듯 암튼 로자리아 화토플 찍고 옵시다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오늘 언제까지 할거야 이거 지금 시간상 솔직히 한.. 한시? 12시 빨리하면 12시까지 끝낼 수 있긴 한데 글쎄요 굳이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예상외로 고전을 할 것 같은 보스들도 좀 있어서 1시 2시까지 넘어갈 것 같고 어 그리고 내일은 조금 방송적 일찍하게 오늘은 좀 일찍 끌려고요 요즘 자꾸 새벽 5시 6시 아니면은 기껏해야 아침에 아침까지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론 편집하다가 안자는 경우도 많긴 한데 12시까지 안된다의 한표 님 그거 아시나요 내가 다른거 필요없이 하면은 3시간 안에는 잡는다는거 본편 미들이 한번에 못잡으실 것 같은 미디르는 아직도 아직도 미디르는 잘 못잡아요 지을씨 빼고 지을씨 빼고 아 잠시만 미안하다 이따가 올게 내가 수은 가지러 왔는데 수은 수은 가지러 왔는데 깜빡했어요 수은을 죽음을 부르는 수은 죽음을 부르는 수은 플락 Ana 스포스 시수 금지 디엘씨는 솔직히 돌 생각이 별로 없는데 솔직히 하면은 짜증이 나요 디엘씨는 ATA 음 아리안델은 그냥 너무 어거지였고 어 만든게 그리고 고리의 도시는 그래 잘 만들었어 근데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쓸데없이 몬스터를 많이 추가하고 어 그리고 쓸데없이 방어력이랑 체력을 너무 늘려가지고 너무 뭐라하지 힘들게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어렵다기보다 그냥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보스 한마리 잡는데도 진이 빠져가지고 글쎄요 그다지 DLC는 하고싶지는 않는데 자아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할 필요 없고 얍 이거 한번 써봐야지 셀씨는 판지 코스튬값 인정 자아 거지라 근데 애들 피가 원체많아가지고 잘 안터진다 아 잠시만 나도 피 나는구나 야야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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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피 나는구나 아니 근데 애들 생각보다 잘 안죽는데 어 이제 죽기 시작하네 생각보다 그렇게 가지가 않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직접 좀 때려야겠다 얘들아 아 속 시원하다 아 속 시원하다 아 속 시원하다 아 속 시원하다 됐고 어 아직이네 이제 나오나 아직이네 아 피 더럽게 많네 에이씨 근데 막상 빨간 놈만 피해서 다른 놈만 많네요 으흠 뜯들 야아 선물이야 이 자식들아 멈춰 어어 야야야 나 죽겠다 아 진짜 더럽게 많네 여기에서 그냥 밀고 어어엑 어 어허허허허허허허 어 잠시만 내 소울 나 소울 방금 가지고 있었죠? 님들 수은 뺍시다 수은 빼 수은은 나랑 안 맞아 만화의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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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대검 소울 자 봅시다 그래 이정도면 됐다 이정도면은 아 해골도 있구나 맞아맞아 해골도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근데 수은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주 쓰니까 저주는 저거 못 막더만 저거 저거 안되서 네 소마바크님 어서오세요 네 소마바크님 어서오세요 네 소마바크님 어서오세요 회차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게 피통 늘리는건가요? 거의? 거의? 근데 솔직히 나중에 가면은 웬만큼 늘려도 한두 방이면 죽어요 솔직히 이만큼도요 한방에 죽을때가 많고 한방에 죽을때가 많고 상대방에 죽을땅 시설합니다 day 일단 소울 챙기고 괜찮은데요? 해골 쓰는거 아 근데 피 way 많아 얘네 겁나 죽겄네 크으 overwhelmed 크으... 타격감 쩐다 근데 핏도 개많다 잡고 얍 여 얍 얍 얍 얍! 얘들아 여기로 붙어라! 어디니? 소울대가 왔다 자 다시 다시 어! 잘못 썼다! 어? 공속이 너무 느린데? 공속이 너무 느린데? 어우! 죽겠다! 아! 또 죽었어! 아! 미쳐버리겠다! 그냥 해골 던지고 마법 쓰지 말아야겠어요 아! 미쳐버리겠네 해골 쓰고 마법은 쓰지마! 마법은 쓰지마! 아! 진짜! 해골 충돌한가? 아! 해골 하나밖에 없어! 큰일났다! 해골 하나밖에 없다! 해골 그냥 아깁시다! 해골 아끼고! 아! 진짜! 주교들에서 일단 소울만 챙기고 도망갈까?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성질 쓸 수 있나? 뭐 쓰네 역시! 지금 어둠 변질이라 아! 맞아! 쟤네 어둠이지! 어쩐지 생각보다 질이 잘 안 들어가더라 아! 그러면 그냥! 직검 씁시다! 태양의 직검이 최고지! 생각보다 왜 한방에 안 죽지?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둠이네 응 빰 요우! 피하고 빨간 애들만 암탈합시다 아! 아파! 아! 잠시만! 잔불 써! 잔불! 잔불! 잔불 깜빡했다 애들 하나하나가 이제 댐지가 너무 세가지고 안되겠다! 안되겠다! 요거를 시도를 해볼까? 오!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어차피 관통이라? 어차피 관통이라? 크으으시니 피경감 쩐다 그냥 이겄어 아 진짜 속 터져 아 댐지 속 터지네 진짜 어디? 아 아 아 곱게 죽어주면 좋겠다 죽겠다 안돼 오 막았다 막았다 저주는 막았다 저리가 제발 죽어주세요 죽어주라고 아 잠시만 피 채우지마 피 채우지마 나 죽어 죽음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아 잠시만 나 그러고 보니까 그거 있나? 나 잠시만 나 그거 있나? 그거 그거 대문의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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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 나 잠시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아니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대문의 도끼가 그렇게 재밌다네 아 음 음 쏠 이 정도면 되겠지 자, 다시 크, 됐다. 발롱 어, 그레일에 왔네요 야 일단 도둑질 다시 보내놓고요 주교들 잡을때 소울의 응어리도 좋아요 써본적이 없어서 솔직히 제가 뭐지? 원거리는 그다지 잘 안써가지고요 기커태와 소울결정창 정도? 소울결정법사 정도? 음... 잠시만요 일단 신호를 해보자 좋아좋아좋아 갑시다 댐즈가 얼마나 나오나? 살짝 불안한데 근데 야 댐즈 얼마나 나오니? 한방에 안죽어 큰일났다 한방에 안죽어 아니야 일단 갑시다 일단 가, 일단 가 할수있어, 할수있어 여참에 진짜 소울만 들고 튀고 어? 여참에 진짜 소울만 들고 튀고요 큰일났다 일이 커졌다 어? 어? 언니가 주교들이 이렇게 힘들어질거는 대충 예상을 했다만 너무 힘들다 어? 진짜 닥수에서 머릿속을 만나면 답이 없다고 어? 솔직히 1대1도 힘들어졌겠는데 어? 아무리 하나하나가 약해도 1대2면은 답이 없어요 1대2 이상부터 소울을 가지고 튀어라 어? 잠시만 나 소울 먹었나? 잠시만 일단 소울부터 소울부터 구출 한방에 안죽네 자 시원하다 아, 좀 아파 가아 시원하다 짜릿한 쾌감 이것이 진정한 액션 RPG 게임 생각보다 근데 피가 얼마 안 털었다 이거 이거대로 문젠데요 이거면 아 근데 스테미나 엄청 잡아먹는다 한 번 더 한 번 더 빠쇼 한 번 더 얼쑤 끝에 준다 오 아니 죽어라 다시 한 번 한 번 하아 이겼다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 어 어 어 근데 피가 안 들어요 그니까요 아까 1페이지 본체에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어 직접 때리는거 아니면 그런가봐요 원래 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거 데리고 옵시다 저거 구해줍시다 음 야 짜릿했다 나 반할거같다 흐헤헤 야 얘한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을지도 몰랐는데 끝내주네요 크아 멋지다 데몬의 도끼보다는 용사냥꾼의 대형 도끼가 좀 노노 이게 더 멋있어요 용사냥꾼의 도끼는 번개잖아요 근데 번개는 뭔가 좁아보인다 좁아보인다 잠시만 근데 용사냥꾼 잠시만요 아 근데 용사냥꾼 도끼는 기본 모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무 그리고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인간 뭐지 플레이어가 쓰면 도끼 없나 어머나 쉽게도 없나보네 이 캐리건 없나보네요 어머나 근데 끝내준다 진짜 끝내준다 이거 이것 좀 끝내준다 아 반할 것 같아 마법은 있지만 얘한테 마법 5개만 배웁시다 쌓은 걸로 쌓은 걸로 나한테 마법 5개만 배웁시다 나한테 마법 5개만 배웁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